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심각하죠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뉴스에서 병원 안을 찍어놓은 걸 보면 정말 전쟁터 같아요 그런 가운데 치료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정신적인 한계 속에서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스크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요 의료진한테도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위리스 방호복도 부족하고 그것보다도 치료진들이 제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신문에 이런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치료진을 취재하는 지사였는데요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 26살의 간호사입니다 정한솔이라고 하는 간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뉴스를 보고 간호사로서 양심에 찔렸대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가장 감염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지원을 하기로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그랬더니 곧바로 국립마산병원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홀로 계신 아버지가 아빠가 너무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아빠는 며칠 지난 다음에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의료 활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지만 또 화가 나는 아빠의 마음도 있어요 아빠가 바로 딸에게 전화를 하죠 한솔아 너는 꼭 거기에 있을 것 같더라 끝까지 힘내라 냈다라 이렇게 이 간호사가 자기 아빠가 응원해주는 전화를 받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가족의 반대로 의료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치료진들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런데 자기는 간호사로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이 모든 것을 보면 난 행운하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또 한편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20대인데 20대なんですね 사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20대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흥청망청 마시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그런 20대 청년들도 있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기후경에 있는 나이트클럽인데 거기서 단체 감염이 됐다고요 이렇게 똑같은 20대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각하는 생각, 사고들은 다 틀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반대로 의료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치료신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냥 어정쩡한 크리스찬의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세상적인 모습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됐고 일단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고 내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에 속한 크리스찬들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예수님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틀리면요 예수님도 틀리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런데 틀린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때 한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틀려서는 틀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거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천국 가기이려고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요즘은 왜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목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질병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명도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둘만한 그런 소망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점점 세상이 발달해갑니다 나라마다 국민소득들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세상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고 세상이 모든 것이 편리해졌어요 사람들의 수명도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 하나님의 날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슬슬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갖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복적인 부분을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되고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다 1번째 救いを受けるために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확실한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이 두 가지 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평통하는 것 부자되는 것 이것을 어떤 천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되려고 예수님을 믿냐?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믿냐? 成功するために 예수님을 믿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축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축복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축복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아, 저절스러운 것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영적인 구원도 주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평통하고 복받는 것 또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를 어느 한쪽으로 그냥 치워쳐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両方挙げたいのが 神様の御心なんですが 우리는 でも私たちは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버리니까 片方に傾けてしまうんです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 됐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ある人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요 이것도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 전혀 관심 없어 でもある人은 영적인 것과 全く興味がないんです 오직 예수님과 돈 벌이고 예수님과 돈 부자 되는 거 이건 더 문제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何을 하셨습니까 부활도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있다고 하셨다고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영은 중요하고 육신은 천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의 몸을 왜 고치시켜주셨어요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고 한다면 육은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왜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은 거룩한 것이다 육은 천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사상이라고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단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미친 사람들처럼 바닥에서 살아도 아직 예수님의 믿음이 된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 그게 깨끗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은요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웅적인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런데 영과 육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는요 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육은 영은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보면요 받는 게 좀 다릅니다 구원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받나요 행암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축복 받았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만 믿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은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직접 행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들의 이 땅에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야곱이 열두 아들을 계속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걸 보면요 우리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항상 축복 안수 기도해 주는 게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아곱이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아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평상시에 전혀 안수 축복 기도도 안 해주는데 죽을 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죽을 때 축복 기도하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死ぬ 때에いきなり祈ってあげようとしたら これは祈り辛いと思うんですね 그래서 저도 하루에 수시로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수시로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수시로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줄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아이들이 이제 지들이 와서 스스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すると子供たちが身近이라祈ってほしいとやってくるんです 학교 간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학교 간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시험 보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今日試験があるから祈ってくださいと 작년에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去年の一番目の娘がいたんですね 아빠 오늘 체육시간에 시험 보거든요 100m 달리기 시험 본대요 그런데 제가 엄마 닮았잖아요 엄마처럼 나도 100m 23초거든요 아빠 그건 인간 아니거든요 아빠 최소한 20초는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祈ってください 또 작은 애는 와서 그래요 아빠 딸꾹질이 안 멈춰요 기도 좀 해주세요 祈ってください 아빠 은소랑 계란 프라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불 내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작은 거지만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게 삶의 모습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사사연한 것でも本当に祈ってあげようと これが日常の習慣として身につけようとしています 그러면서 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엄마가 엄마답게 살지 못하고 아빠가 아빠답게 살지 못하면 엉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本当にダメな生き方をするならば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요 子供たちが親に祝福の祈りをしてもらいたいと思わないと思います 엄마 아빠가 먼저 바른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자주 많이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 子供たちに手を置いて 祝福の 안수の祈りをよくしてあげてください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これが聖書的なことです 오늘 말씀에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今日の 야곱の祝福の祈りを見ると 自由な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12の息子たちに祝福の祈りをするんです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でもその祝福の中身とその大きさがそれぞれ違うんです 야곱が祝福をするとき 아들들이 살았던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성경に 말씀하셨습니다 その祝福をするときに息子たちが生きてきた その各々の人生にふさわしく応じて祈ったんです 아들들이 저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분량대로 息子たちが今生きてきた人生にふさわしくです 정말 중요한 말 있죠 本当に重要なんですね 분량대로 各々にふさわしくと書いてあります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この各々にふさわしくという言葉が大事なんで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이유 皆さん神様が私たちを祝福するその理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근거 있죠 神様が私たちを祝福すると根拠となるもの 그게 뭐냐면 それが何かと言いますと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私たちが人生をどのように生きるのか 하는 그 우리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の中身なんです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는요 神様が祝福する根拠は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삶의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私たちの人生の姿 人生の中身によるものなんです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 예수님を正しく信じれば こう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例えばある人が 예수님をよく信じていました 그런데 집안에서의 삶은 밖에서의 삶은 겟독처럼 でも家庭の中 社会での生き方は 本当にダメなんですね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은 받을 수 있을까요 するとこの人 神様から祝福が与えられるのでしょうか 네 맞아요 없어요 ないんです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는요 神様が祝福する根拠となるものは 우리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내용을 보시고 그게 불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私たちの人生の中身って その人生に応じて ふさわしく祝福するんです 삶의 내용이 악한데 축복 같은 모양의 뭔가를 받았다 人生の生き方の中身が 悪いのに 祝福を受けた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それはおそらく 神様から来たものではないと思います 그건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자면 저주죠 それは祝福じゃなくて むしろ聖書の言い方に 借りれば 도로이なんです 그를 망하게 하는 저주라고 했어요 むしろ彼を 滅ぼす 도로이となるのです 10편 1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편には 何と書いてありますか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幸いな人について 書いてあります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나아라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받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여해야 되는 것 그렇게 살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그럼 반대로 幸이でない 사람은 악인의 나쁜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래요 축복은 축복은 믿음으로 말씀을 행할 때 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부모의 말씀에 순정하라 하셨어요 부모를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천히 사회하려 하시는 神의 축복을 받게 받게 하시는 아가페 성도님들 가정이 집을 많이 사셨어요 믿음으로 아가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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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야구 팀의 팀원들은 믿음으로 아가페 야구 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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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했더니 집을 사더라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산 가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집 살려고 예수님 믿음이 집을 구입한 집을 집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됐어 난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오만한 거예요 정말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받기까지 축복을 받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믿음으로 행하면서 받는 축복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특히 우리에게 예배드릴 때처럼 또 기도회를 할 때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게 우리 삶에 뭐가 됩니까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이 땅에서도 잘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직접 행하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많이 거두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많은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을 수 있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위해 축복합니다